상호주의에 입각한 부동산 매입 금지 모든 재산권이 상호주의를 택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어야 하며 그들의 한국 내의 활동을 축소할 수 있는 법을 채택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중국에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의 수출 규제까지 시행하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을 괴롭혀왔던 중국 이제는 역으로 한국이 중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자칫 맘만 먹으면 중국과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준비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제하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들의 중국 내 사업을 허용하는 등 분명 공산국가인데 완전한 공산국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중간지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시 공산국가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정책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중국 광전총국은 최근 8가지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며 앞으로 이를 어길시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의 여성스러운 메이크업과 저속한 왕홍에 대한 관리 즉 한국에서 유래된 꽃미남과 중국인플루언서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게임은 정식적 아편 이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금, 토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주당 3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팬클럽 운영을 통제하 심지어 연예인의 외모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한류를 완전히 풀게 되면 그 전파력과 파급 효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한한령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요 즉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희생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한 희생국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에 이어 미국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마치 미국이 중국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이를 고지곳대로 믿은 중국인들은 중국 내 월마트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9일 인민일보 계열 인터넷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웨이보 미박 중국판 트위터에는 샤원하문, 항저황주 등 중국 여러 곳의 샘스클럽 매장의 고객센터에서 회원들이 탈퇴 신청을 하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샘스클럽은 월마트 계열의 회원제 마트입니다 웨이보에서 샘스클럽 회원 카드 반납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들의 조회수가 4억에 달할 정도로 샘스클럽 탈퇴 움직임은 중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샘스클럽 회원은 탈퇴 신청서 사진을 찍어 올려 탈퇴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서 샘스클럽이 중국 신장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소비자 역시 샘스클럽에 들어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며 신장 상품을 내린 것이 소위 미국의 규칙 준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중국인의 감정을 절대로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핵심 관영 매체들은 정면으로 월마트를 비난하지는 않고 있지만 SNS 계정 등 유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자국 소비자들의 월마트 불매운동 동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불매운동을 방관하고 나아가 은연중에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민감한 정치 외교정 문제에 휘말려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간주할 때 중국의 밥을 먹으면서 중국의 소틀개는 행동을 한다 휠중국반 잡중국과는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곤 합니다 관영 매체들의 노골적 선동 속에서 고고도 이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드 배치 후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인들의 강력한 불매운동에 직면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직용에 이르는 등 여러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지금까지도 우소수에 이어 마그네슘 수출 규제로 협박하며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 결국 한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국가별 중국 의존도를 조사했다는 내용 청와대에 과감하면서 시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통해 한 달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는 조사로 끝나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겨지면서 결국 중국에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북미와 신흥 시장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신흥 시장과 북미, 유럽 지역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빠른 탈중국에 성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호주를 상대로 한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한국에 초대박을 안겼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 수출의 호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원재료 대규모 공급을 받는다는 엠오유까지 체결했다는 소식들을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히토류라는 초대박이 또 있었습니다 호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호주가 보유한 히토류 규모면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무역을 끊어버려도 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적중하면서 호주가 한국과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 측도 이번 한국과의 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문에 성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최근 호주가 미국과 손을 잡았다며 호주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에너지원 부족으로 중국 전역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호주는 중국 대신 한국으로 수출의 수요처를 배체처하고 한국은 중국 대신 호주로부터 히토류부터 니켈 이쯤까지 질 좋은 광물 자원을 대규모로 공급받아 중국과 무역을 대법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즉 여기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오직 중국뿐이죠 중국 혼장업과 호주의 수출 규제를 했다가 한국과 호주가 손을 잡고 중국의 역으로 수입 규제를 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다가 이렇게 역수출 규제를 받으며 몰락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일본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신초주간신조의 온라인판 데일리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한국의 기술이 새 나갔다라는 기사를 통해 넥과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재패했던 일본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이일 데일리신초에 따르면 과거 산업회사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렘 디렘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시벤은 항상 6에서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988년에는 세계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그런 영광의 시대가 쇠락으로 돌아선 계기로 우선은 1986년 미일 반도체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완패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10년이나 지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보기술인 애널리스트 후카다 모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허무하게 수용하고 말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때를 시작으로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스카우트 된 한 일본 반도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이른 바 토키 월에 투기 월에 토요일에 나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온다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일본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나갔다 나는 2년간 연봉 3천만 N세금 제외 약 3억 천만원의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스카우트 됐다 당시 내가 다니던 일본 기업에서 그 배를 20% 삭감당한 상태라 착심하고 한국으로 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2022년 현재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과 경기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할 때보다 박도적으로 높은 연봉에 복지 등 대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으로의 인재 유출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구인 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기업들 특히 마지막 남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 기옥시아가 일할 인재가 모두 삼성전자로 쏠리는 바람에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입니다 뽕이긴간 예비된 선한 천성국가의 치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도 많다는데 잘되면 돕고 서로 잘 살아야죠 저 포함 많은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더 힘을 내봅시다 대한국인들 화이팅입니다 미국 우리나라들이 중국을 너무 키워줬다 탈중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 중국은 천년이저고 기업들이 올린 수출성과 왜 문재인이 한 것처럼 방송 보도하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명품 무기들이 문재인과 무슨 상관일까요 은근슬쩍 숟가락 얹기 하지 맙시다 천년 원수 놈의 나라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사라질 나라 중공 곧 될 것이다 쪼개지고 사라질 중국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